. 추억의 올드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팝 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 주장 장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장승용입니다. 네. 더운 여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셨어요? 어제 굉장히 덥네요. 그렇죠. 무슨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열심히 일에 정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제 또 일하셔야죠. 오늘 어떤 뮤지션 함께하나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가는 닐영입니다. 닐영의 음악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뮤지션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닐영은 캐나다 미국 싱어송 라이터인데요. 1960년대 캐나다 위니펙에서 음악 경력을 시작한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서 포크록 그룹인 버팔로 스프링필드에 합류했습니다.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룹 크레이지홀스의 지원을 받은 닐영은 크로스비 스틸스 내시엔 영의 멤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특징적인 하이테너 목소리와 함께 닐영은 포크 락 컨트리와 기타 음악 장르를 결합한 그의 많은 앨범에서 피아노와 하모니카를 연주합니다. 특히 그 크레이지홀스와 함께 디스토션이 걸린 일렉트릭 기타 현지로 닐영은 그룬지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닐영의 생애와 주요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닐영은 1945년 11월 12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널리스트이자 스포츠 작가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미국 독립혁명을 이끈 인물들 있잖아요. 그 직계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혁명의 딸들의 일원이었습니다. 닐영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대중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1950년대 중반에 로크놀, 럭커빌리, 두압, R&B, 컨트리, 웨스턴팍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엘비스 플레슬리를 우상시해서 이후에 그의 여러 노래에서 엘비스를 언급하기도 하였고요. 닐영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위니펙의 포트 루즈에 정착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얼그레이 종합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닐영은 그의 첫 번째 밴드인 제이드를 결성하였고 여기에서 켄 코블룬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했군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이어갔나요? 위니펙의 켈빈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닐영은 여러 락밴드에서 연주했는데요. 결국 자신의 음악 경력을 위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의 그 첫 번째 안정적인 그룹은 켄 코블룬과 함께하였던 스크아이어스로 3년 동안 그들은 위니펙과 매니토바의 커뮤니티센터, 댄서홀, 클럽 또는 학교에서 수백 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위니펙 출신의 그룹인 The Guess Who는 닐영의 Flyin' on the Ground is Wrong으로 캐나다 차트에서 탑4의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노래는 작곡가로서 닐영의 첫 번째 중요한 성공이었습니다. 작곡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었군요. 그렇다면 이후에 닐영은 또 어떤 행보를 보였죠? 1965년에 닐영은 솔로 아티스트로 캐나다를 여행하였고 1966년에 토론토에 있는 동안에 리그 제임스가 이끄는 마이너버즈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이너버즈가 해체된 후에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한 닐영과 같은 멤버였던 브루스 팔머는 로스선셋대로에서 교통체증을 겪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티븐 스틸스와 리치 퓨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은 듀이 마틴과 함께 버펄러 스프링필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포크, 컨트리, 사이키델루야, 락이 혼합된 그들의 음악은 스틸스와 영의 트윈 리드 기타와 함께 버펄러 스프링필드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브루스 팔머의 체포 및 추방은 그룹 구성원 간의 이미 긴장된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결국 버펄러 스프링필드의 해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상 팀이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버펄러 스프링필드의 해체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네. 버펄러 스프링필드가 해체된 후에 닐영은 리프리즈 레코드와 솔로 가수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는 즉시 그의 첫 솔로 레코드인 닐영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닐영은 그의 다음 앨범을 위해서 럭키치라고 하는 그룹에서 기타의 대니 휘튼, 베이스 기타의 밀리 탈보트, 드럼의 라이프 몰리나 등 세 명의 뮤지션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이 세 명은 바로 그 유명한 크레이지 호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1969년 5월에 발표된 Everybody Knows This Is Nowhere는 닐영 위드 크레이지 호스로 둘이 같이 했던 그런 노래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Everybody Knows This Is Nowhere가 발표된 직후에 닐영은 그 이전에 이제 같이 밴드를 하였던 스티븐 스틸스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요. 1969년 5월에 트리오로 크로스비 스틸스 앤 넷이 앨범을 이미 발표했던 크로스비 스틸스 앤 넷이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이 그룹이 신인 아티스트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1969년에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 그래미상을 수상한 그들은 크로스비 스틸스 앤 넷이 앤 영어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1969년 8월 16일에 시카고에서 데뷔했고요. 그 후 유명한 우드스탑 페스티벌에서 공연도 하였습니다. 2006년에 매니토바 홍장을 받은 닐영은 그래미상과 주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요. 또한 그 닐영은 럭쿠널 명예의 전당에 1995년에는 솔로 아티스트로 1997년에는 버팔로 스프링필드의 멤버로 두 번 헌액되었습니다. 2000년에 그 롤링스톤즈는 100명의 위대한 음악가 목록에서 닐영을 34위로 선정하였고요. 그의 앨범과 싱글 중 21개는 미국 음반산업협회 인증을 통해 미국에서 골드 및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역시 뭐 위대한 음악가라는 명성에 맞게 대단한 음악사적 업적을 남겼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음악 함께 할까요? 오늘 소개할 노래는 Heart of Gold인데요. 이 Heart of Gold는 닐영의 노래로 이 노래는 그의 네 번째 앨범인 하베스트에서 그의 유일한 미국 1위 싱글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 노래는 1972년 4월 8일에 RPM 전국 싱글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고요. 이때 닐영은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진은 이 노래를 1972년에 17위 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롤링스톤즈는 이 노래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00곡 목록에서 297위로 선정하였고요. 2010년 목록에서는 303위 그리고 2021년 목록에서는 259위로 선정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와 린다 롬스테드의 백업 보컬이 포함된 이 노래는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 뭐냐면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부분적으로는 닐영이 허리부상을 입은 결과로 쓰여진 일련의 부드러운 어쿠스틱 곡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허리부상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기타를 메고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닐영이 전기기타를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기기타 대신에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앉아서 이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노래 도입부를 포함해서 3개의 연주 부분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닐영의 Heart of Gold 이 곡 들으면서 팝스라운지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문화예술회사 아트골라즈 대장의 장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